오늘 이야기 했죠? 네 오늘 훈련이 있다고 추워요 추워 뭔 설거지예요 그게? 뭐 했어요? 아 가인 주스 좀 졌습니다 또 즙을 졌어? 네 왜? 아 운동 갔다 와서 또 한 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지금 눈 이렇게 잠깐 얼굴 돌려봐요? 네 눈 중간에 지금 주스 짠 건더기 있는데 뭐 잤어요? 또 눈에 좀 쌌습니다 이 쪽을 살살 위로 이만 들어가지고 말이야 건더기 건더기 하고 피하고 앉는 거 아니야? 피야 안 돼서 연습이 아니 지금 말이야 12시가 다 됐어 난 지금 체만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을 안 듣다가는 오늘 아직 돈 칠 줄 알아요 네 친구같이 말이야 하시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야 하고 와요 네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우선생 물 십사 예 아이고 아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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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후 후 후 후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따뜻함을 추구하고 이런 생각은 애초에 딱 끊어 딱 잊어버려 그건 뭐 할 건데 그래 그 몸뚱아리 그렇게 말이야 맛있는 데서 쫓아다니고 말이야 맛있는 거나 먹으러 쫓아다니고 해서 어디다 써먹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몸뚱아리는 어디다 써먹냐고 그래도 잘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잘 보살펴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잘 보살펴서 얼마나 잘 먹일래 얼마나 대단하게 갖고 다 허망한 거야 조금 잘못하면 5대5원서로 금방 돌아갑니다 한 방에 간다니까 한 방에 정신 못 차려 아주 하여튼 차 좀 마시고 오늘 호흡 좀 하고 말이야 여기 오늘 좀 띵박지를 좀 해야 돼 오늘 아주 띵박지를 하고 진공선은 결과부 잘 해봤습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갖고 딱 절 냈는다 자세는 아직 안 되네 저는요 안 돼? 비벼 이게 음식이 찌꺼기들이 마지막 구석구석에 다 이렇게 오거든요 오늘은 머리 좀 비빌게요 꼭꼭 누른다 이게 두찰법이라 그래 두찰법 목에다가 손 넣고 비비게 딱 쭉 들이마시고 탁 떨어뜨리고 밑으로 한 번 더 자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숨 들이마시고 보통 탁기 뺄 때요 이빨을 약간 벌려갖고 우리가 치사하다 그럴 때 치사하다 할 때 그 치 있죠 치 하는 거 그리고 이 중간에 이빨 사이를 약간 벌려갖고 치 하는 거거든요 그냥 숨을 가슴 가득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치 하는 거예요 자 세 번 할게요 쭉 들이마시고 한 번 더 쭉 들이마시고 다시 한 번 더 가슴이 이거 하는 거를 사람들은 만만하게 보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보통 보면 농구 같은 거 농구 선수나 축구 선수가 강렬한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장기가 움직이지 웬만한 사람 운동으로 장기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장기가 움직일 정도의 그런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 쭉 펴고 허리 쭉 편 상태로 쭉 하나 둘 셋 둘 셋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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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여우 깍지 끼고 왼쪽부터 발 옆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한 번 더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다리 한 번 이렇게 앉아보세요 조긋치고 앉아보세요 조긋치고 조긋치고 앉아보세요 조긋치고 앉아보세요 힘들죠? 힘듭니까? 왼쪽으로 바로 오른쪽 들고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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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자 오늘은 막춤치면서 말입니다 호흡할거거든요 호흡하는걸 자연스러운 호흡을 할거니까 핸드폰 가지고 오세요 호흡하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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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으로 더블돌 호흡하는걸 orge 마하리바리, 마하리바리, Bolena Bolena 강남진 기상정 물에 걸리지 않은 사람처럼 소리로 놀랍게 하는 사람처럼 알겠습니까? 네 2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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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뻗고 있어요? 잘 됐습니다 소리가 나던데 미야토리 굉장히 잘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몸이 풀렸습니까?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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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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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내려오세요 도망noch sino 자, 꽁꽁이 트기! 땀이 조금 납니까? 혼들리는 게 좋아져 혼들리는 게 좋아 오른쪽으로 5번 자, 오른쪽으로 5번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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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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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김정은 대구지마마 이는 조금 빠른 걸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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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셋, 넷 둘 셋 다섯 여섯 여섯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둘, 셋, 넷 여덟 둘, 셋, 넷 아홉 열 열 4 2 3 4 4 2 3 4 열 4 2 3 4 4 2 3 4 4 2 3 4 다시 하나 1 2 3 4 다시 하나 하나 둘 셋 목소리 봐라 뭘 여보시오 여보시오 어디 아프세요?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과일도 먹고 말이야 주스도 몰래 갈아서 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 차려요 자 허리 돌리고 허리 돌리기 자 온몸 두드리기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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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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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한 정신 강인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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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정신 통일 뭐야 이게 정신 통일의 정신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가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넷 넷 다섯 넷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반성의 시간 같습니다 문념 바로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정신으로 살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이 먹고 생각나는 음식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빵 또 뭐가 있습니까 떡 제일 마음에 갖는 하나를 생각해보세요 떡입니다 떡 떡이 이가 걸리죠 왜 이가 걸립니까 모르겠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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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 말이야 그래 연약하고 어디다 서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말이야 키는 171에다가 몸뚱아리 지금 58키로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누구 놀려요 지금 멀쩡한 몸 아닙니까 어디 아픈데 있어요 조금 달려놓고서 뭐 힘들어요 다시 출발합니다 셋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그라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 가 이게 뭐야 아니 2.. 하나.. 둘.. 셋.. 넷.. 둘.. 일곱 셋.. 넷.. 여덟 One.. One.. 셋.. 십.. 둘.. 셋.. 하나 둘 셋 악바리 정신 아휴 힘듭니다 아휴 힘들어요 숨은 왜 돌립니까 인생이 숨 돌릴 시간을 주던가요 아휴 인생이 숨 돌릴 시간을 줬습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열 하나 둘 셋 넷 그 상태로 계곡으로 갑니다 일어나세요 연약한 모습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세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기어서라도 가세요 물 마십니까 괴롭습니까 괴로워요 물에 들어갑니다 숨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숨쉽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공선생이 여기 넘어져도 눈알 깜짝 안합니다 음식 차리세요 네 땀이 났을 때 입수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이거 한번 먹고 마셔봐요 더 편안하게 좀 살고 싶습니까 네 편안한 갈식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하산하면 됩니다 네 하산은 못합니다 하산은 절대 못합니다 하산은 절대 못합니다 왜 대답하더니 왜 하산은 절대 안 돼요 네 목표에 도달해야 안 되겠습니까 목표에 도달하면 하산할 겁니까 예 목표에 도달하면 하산한다고요 예 어디로 갑니까 하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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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겠습니까 여 너의 하산 자리죠 이 자리가 전 세계를 자유롭게 놀리면 됩니다 예 전체가 전 세계가 다 나의 집입니다 이제는 예 알겠습니까 그건 명심하세요 예 조금 힘들지만 좀 잘 참아야 됩니다 예 그전에는 우리가 말이야 그냥 과일만 먹고 말이야 어?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진공선생이 아까 운동도 하면서 조금 강인한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는 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물러설 자리가 없다 그때는 물러섰잖아요 예 지금 물러설 자리가 없다 예 그럼 명심하세요 예 마리아 교육이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출발합니다 어딘지 알겠죠 예 입수장으로 갑니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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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담그 봅니다. 잘 담그 봅니다. 살살살 손 담그 봅니다. 세수 한번 하세요. 세수. 물 한번 끼얹습니다. 천천히. 물이 너무 차가워요. 물이 너무 차가워요. 웃음이 나온다. 봐줄 줄 알았습니까? 물 차온거 다 압니다. 나 살려주세요. 천천히 들어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들어갑니다. 오늘의 목표 뭐냐. 물 나오는 폭포수와 뽀뽀하는 겁니다. 뽀뽀하고 오세요. 이 사람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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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골반 빨라. 들어갑니다. 으악! 들어 갑니다. łix. 바로 복부. 홉. 뜨거웁니다. 들어오는 속도를 넣어킵니다. 못하였어. 으아! 으아! 들어갑니다 정신! 통일! 정신! 통일! 정신! 통일! 정신! 통일! 정신! 내가 정신하면 통일합니다 정신! 통일! 정신! 정신 차리고 정신!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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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펴고 몸 두드리세요 정신 못 차리면 바로 당굽니다 두드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발 담그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내가 손선수범에서 먼저 들어가면 들어올랍니까 그래도 못 들어옵니까 당굽니다 오늘 당굽니다 그럼 오늘 보따리 쌉니까 보따리 사세요 진공선생님 보따리 사는 걸로 합니다 보따리 사는 걸로 보따리 하산하겠습니다 하산할 거예요 진공선생님 오늘 보따리 삽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이야 이게 뭐라고 못 들어가서 말입니다 못 들어가서 말입니까 하산을 하산을 한다고 이 말이었습니다 나는 말입니다 나는 독종입니다 나는 세상을 말입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안 살았습니다 이게 뭔데 못 들어가가지고 하산합니까 이게 뭔데 하산합니까 아잇 아잇 나 말였어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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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아프 정식 잡을겁니까 오늘 가져올 때 하산한다는 말 그런 말 딱 하지 마세요 스스로 하산하려고 용서 못합니다 내가 하산 시키기 전까지는 하산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반대하산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샤워나 하고 씻으세요 씻으면 용서하겠습니다 틀어버려 뭐가 어렵다고 말해요 뭐가 어렵다고 말입니까 이게 뭐냐 겨울분이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죽습니다 시원합니다 얼음물입니다 얼음물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사라지 마세요 눈이 찰떡니다 절대 못합니다 사라지 마세요 오세요 네 추웠습니까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긴 하는데 시원하죠? 인생이라는 게요. 다 그런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추위와 더위에도 행복하게 맞설 수 있는 그게 진짜 참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서 가자 이겁니다. 자연스럽게 몸풀고. 이렇게 옷이 마를때까지 입다 보면 옷이 마릅니다.